뿜뿌루뿜뿜 뿜뿜이 이랴 이랴! 에이, 이가 나오는 글자들부터 만나볼까? 친구들도 아는 글자일 테니까 오늘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알지? 오, 요, 우, 유, 으, 이! 이제 모두 같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모음 글자와 똑같지? 오늘은 ㅇ이란 자음 글자 차례가 돼서 다시 만난 거야! 이랴 이랴! 를 하려면 여기서 어떤 글자를 먼저 찾아야 할까? 눈 크게 쓰고 찾아봐! 글자 이랴 이랴! 를 찾으려면 하나 더 필요해! 기억나지?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루, 류, 류, 드리! 이랴 이랴! 랴, 랴, 랴!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맨 끝에 이! 라, 랴, 랴! 이번엔 이랴 이랴 를 알려주신 어머니 글자를 찾아볼까? 어머니 두 줄 더 아야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실수 어 마냐 뭐 나냐 너녀 노뉴 누뉴 느니 어머니 잘 읽었어 이랴 이랴 어머니 얘들아 다른 단어 글자도 금세 찾을 수 있겠지? 엄마랑 할머니랑 친구랑 함께 해보기로 약속 뿜뿜뿜뿜뿜 뿜뿜이 나도 뿜뿜이처럼 한다 어디야 여기서 어 찾아보자 아야 어 그렇지 그렇지 놓고 또 뒤 뒤 뒤 어디있어 그렇지 오우 잘하는데 야는 어디있어 야 오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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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여름이 최고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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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현현이 이 글씨 알겠어 어서 나와라 이리야 이리야 우와 마리랑 프랑이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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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집이 어디야 어디 호랑이가 아이랑 같이 잔치집에 가고 싶었지 소에게 밭을 갈아달라고 했지만 소는 아니야 아니야 난 안해 어머니가 달려와 알려주셨어 이리야 이리야 어서 어서 이리야 이리야 마리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마른 아니야 아니야 난 안해 아이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었지 호랑이는 어머니를 태우고 마른 아이를 태우고 이리야 이리야 달려라 달려 잔치집까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리야 간지러워 자, 야오도 한글이도 이리야 이리야 빨리빨리 누나 도와주자 그래 빨리 빨리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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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야 이리야 이야기 덕분에 한글이가 부지런해졌네 야오는 착한 일을 했고 한글이는 부지런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선물을 줄게 짠 우와, 호랑이 말이다 어? 나는 말인형 말인형줘 나는 호랑이 알았어, 자 한글있는 호랑이 와, 딸그닥 딸그닥 말이다 말말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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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호랑이다 잔치집이 어딜까 어서 어서 달려가 호랑이도 같이 와요 호랑이가 태워줄게 딸그닥 딸을 Rifle golden 달그락 딸그닥 이리야 이리야 나는 호랑이다 떨궁수어라 이런 이리야 이리야 딸그락 딸그닥 딸그락 zwang sket